에쾌한 에쾌한 차이 많이 조금 더 awak러져 네 여기에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좋습니다 오늘 민씨가 황제이키와 함께 할 때가 파이 600에서 오히려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황제이키 화이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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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신이 내려가고 당신이 내려가고 당신이 내려가고 당신이 내려가고 이런 저작업에서 해도 처음보다 네 자기가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현진이 직접 테이블 쓰기 시작해요 이거 언제 가요? 여기 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옆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서 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진행을 해줘서 네, 옆에다가 자리가 마련이 되는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서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다. 앞에 판발이 있어서 아마 본인들의 자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PD님도 올라와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요. 국장님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판발을 치우지 않고 이루크를 치우지 않고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치워주시는 게 나을 거 맞죠? 잠시만요. 자, 지금 또 죄책감을 걸었고요. 본격적으로 왕자의 게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 질문에 받기에 앞서서 먼저 왕자의 게임의 제작 의도, 그리고 인상 말씀, 이창진 PD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이시니까 제작 의도와 이런 거 설명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도 설명해주시고요. 먼저 자리를 찾아주셔서 많은 기대님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출연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길고도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제작진은 우리 출연자분들의 게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랑방 직위로서 우리 출연자분들이 좌충으로 하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담아내는 그런 제작진의 역할로서가 충실히 다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연자분들의 인사말씀 드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민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왕자의 게임 함께 하게 된 장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자의 게임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성국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성국입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골드. 네, 유성국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마지막 심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신 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왕자의 게임에서 뭘 맡고 있죠? 서포트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왕자의 게임에서 그냥 진행하고 출연하는 김성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까지 했고요. 자,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